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?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이제는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세히 말해 worried. 밥 먹기 밥 먹기 왜? 톨리 주게 톨리 바닥치말을 안 하더라 왜? 몸속이가 돼 한 입에 절여서 뱁뱁 재현이 이리와 재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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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